안녕하세요 명품만들기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어저께 주말에 지금 제가 나와서 촬영을 하는데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는데 갑자기 더웠다 비웠다 요때 입을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급하게 요렇게 나일론 소재죠 나일론 소재로 후드로 해가지고 나일론 소재로 지금 마네킹이 입은 요 나일론 소재 밑에 고무줄로 해서 저는 네 요기를 D링으로 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지퍼 하나 뚝 달고 양쪽 옆에 주머니 넣어주고요 밑에 대주코 양쪽에 이렇게 대주코 딱 넣었거든요 요 마네킹의 여자형은 라운드로 됐는데 저는 여기까지 딱 올라갈 수 있도록 요렇게 후드를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저도 이렇게 딱 만들어 입었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꾸김을 이렇게 막 해서 넣고 그냥 잠바식으로 비오고 약간 서늘할 때 후드 살짝 쓰고 가방에다가 넣어놨다가 딱 입었더니 가벼워 일단 가벼우니까 걸친 거 같지 않아서 좋고 뭔가 바람막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싹 써 후드도 쓰고 이렇게 쓰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바람막이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가지고 왔어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 입으시라고 팔 빼면은 조끼가 될 거고요 팔 빼면 조끼를 만들어 입으실 수도 있고 자 얘 같은 경우 레글런으로 해가지고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점퍼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남자가 남자로 해가지고 베스트라든지 여자분들도 베스트라고 양쪽에 돼지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퍼 넣어주시면 되고 얘 또한 긴팔을 하고 싶으면 긴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밑에다가 고무줄을 해도 되고 밑에다가 고무줄로 해도 되고 돼지코를 넣어도 되고 자 요런 식으로 나일론 빠삭 빠삭한 원단 막 빠삭 빠삭한 원단 꾸김도 안 가는 요 빠삭 빠삭한 나일론 소재로 오늘 바람막이 점퍼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디자인을 잠깐 보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을 빼서 저처럼 그냥 요렇게 베스트로 해가지고 양쪽 옆에 웨이브솔 주머니에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후드를 딱 넣는데 여기는 라운드에다가 후드를 달았고 저는 라운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후드를 달았어요 어? 어떻게 패턴을 뜨는지 조금 있다가 제가 패턴을 라이브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영상을 그대로 긴 영상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잘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패턴 뜨는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봉제는 어... 지퍼 앞에 지퍼 닮으면 지퍼 닮고 양쪽 고무줄 달거나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디자인이에요 안감도 없지 뭐 바람막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제껴서 바람막이 그냥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의 점퍼를 지금부터 한번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만드는 것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쉽게끔 떠서 원단만 바람막이 하고 밑에 고무줄만 딱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어... 리빠! 리빠가 저번에 키트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딱 구매했더니 재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쉬웠어 지퍼도 있고 고무줄도 있고 다 쉬웠어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해서 이 원단도 제가 여러분들 지퍼랑 그 다음에 고무줄이든지 아니면 돼지퍼라든지 이거 다 넣어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키트로 만들어 놔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만드기 좀 쉬우신 거 같더라고요 뭐... 원단을 사줍는데 지퍼는 또 어디 가서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한데 그냥 딱 들어있으면은 그거 끈여가지고 만들어 입으시는 게 편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명품 만들기 시간에 사용한 디자인은 키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턴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5사이즈 패턴으로 가볼게요 오늘도 5사이즈 패턴으로 가볼게요 자 옷을 일단 벗겨서 어떤 옷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저처럼 옷을 카피하시면 돼요 저처럼 자 옷이라는 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니까 뒷판부터 떠볼게요 자 기장을 놓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저한테 많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좀 아실 거예요 기장을 놓을게요 네? 기장을 놓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장인데 기장을 체크하기 전에 뭘 체크해라? 목을 팠는지 안팠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목을 팠는지 안팠는지는 후두이기 때문에 무조건 팠어요 후두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야 돼요 후두가 아니고 원목에서 후두를 달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팠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옷에 있으면 여기 옆선서부터 여기 옆선까지를 체크를 해요 한 20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양쪽 목으로 2cm, 2cm, 1cm 정도가 파진 거예요 옆으로 2cm, 밑으로 1cm 정도가 파졌어요 자 파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cm를 제가 올라가서 줄 자를 여기 자를 재서 이렇게 잴게요 그랬더니 어 22인치 56cm 자 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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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대로 여러분도 카피를 하시면 돼요 어떤 옷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56cm 체크 밑단 56cm 체크 항상 2번 체크 항상 2번 체크 56cm 2번 체크 자 2번 체크를 딱 해 주시고요 자 목을 56cm에서 이렇게 됐어요 기장을 체크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진동을 놓을 거예요 진동을 놓을 건데 어 자 5사이즈 진동을 가지고 놔 볼게요 그러면 뒷판은 골씨이기 때문에 뒷중심에다가 맞춰서 여기 아 뒷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랑 똑같이 마음에 드는 이 옷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카피 자 패턴을 잘 뜨신 분들은 굳이 원형이 없이도 바로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가 허리 카피를 할게요 자 기장을 놓고 우리가 허리까지 하고 원형까지 놓았어요 그 다음에 목부분에 아까 옆으로 2cm 밑으로 1cm 파서 이렇게 해서 목둘레가 4cm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목둘레를 내가 체크했더니 오케이 10cm 정도가 딱 나왔네요 아까도 20cm였으니까 10cm 정도가 딱 나왔어요 옆으로 2cm 밑으로 1cm 자 이 목 파는 것도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옆으로 판 거에 50%를 내려주는 거예요 옆으로 4cm 를 파면 이쪽으로 2cm 를 내려주는 게 바란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100% 여기 2cm 가는데 여기 2cm 내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정도의 모양이 계속 갖춰주려면 2cm 1cm 4cm 2cm 를 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라글란 지금 초보자분들은 라글란 어려워 하신데 오늘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할게요 진동을 먼저 놓을 거예요 이 순서는 옷 만드는 상의 원형 상의를 뜰 때는 똑같아요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진동을 놓을 거예요 자 진동은 진동이 원래 여기가 진동이에요 자 진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깨가 있어요 자 레글라 오래간만에 뜨네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뜨는데 천천히 볼게요 제가 여기가 어깨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나갈 거예요 직선에서 똑바로 와서 8cm 나갈 거예요 레글란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cm 내릴 거예요 2.5cm 내릴 거예요 여기서 1cm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얘랑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레글런 뜨는 거죠 이거 많이 설명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레글런 떴어요 자 여기 품을 나갈게요 자 품을 나갈 때는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옷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품을 재보면 되겠죠 자 품을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품을 재더니 54 54 반이니까 27 27 이래요 27을 제가 여기까지 나갔더니 5cm 정도 여기 원형에서 5cm 정도 나갔어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가면 내려라 나가면 5cm 나갔으니까 몇 cm 내릴 것이냐 품을 5cm 나가면 내려줄 건데 얼마를 자기 암호를 여기서부터 나갈 때는 어깨랑 연결될 때는 2.5cm 나간 거에 반을 내려주고 드롭되거나 레글런일 때 나간 거에 70% 그러면 5cm 나갔으니까 3.5에서 4cm 정도가 내려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레글런 하더라도 여기 내린 데랑 얘랑 먼저 이렇게 그냥 반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 어 얘는 지금 레글런이라는 거는 소매를 몸판이랑 같이 뜨는 거 우리가 보통은 몸판을 뜨고 소매를 따로 떴는데 레글런은 소매에다가 어 레글런을 레글런을 제가 패턴은 절개식과 절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요 절개식은 초보자들이 뜨기가 편한 패턴 잘라서 벌리고 잘라서 벌리면 되는 거예요 절충식은 미리 잘라서 벌려질 것을 알고 뜨는 거라서 조금 패턴을 오래 뜬 사람들이 뜨는 패턴이에요 어 레글런을 절개식으로 뜨는 게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저는 절충식 미리 잘라서 벌려서 나오는 패턴을 뜨는 거고 절개식으로 초보자들이 뜨면은 몸판을 떠요 몸판을 떠요 자 똑같이 그냥 몸판을 떠요 그 다음에 소매를 따로 떠요 그 다음에 소매의 바늘 어깨 여기를 쫙 잘라서 걔를 여기다가 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아 손매 몸판을 떴다 소매도 소매 뜨는 것도 귀찮은데 손매도 떠야 되는 바에는 그럼 바로 여기다가 떠버리는 게 레글런 패턴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1cm 올라가고 2.5cm 8cm 가서 요선과 요선을 쭉 연결을 해 준 거예요 자 연결을 해 주고 그럼 여기가 소매 산 끝이라고 해서 소매 끝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산이라고 우리가 음 우리 패턴 뜰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패턴 소매 패턴이 있으면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이에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에요 자 우리 진동을 어디서부터 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 돼 최종적인 이 진동을 말하는 거에요 놨더니 56cm 정도가 나왔어요 자 여기 진동이 56cm 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을 구할 건데 56 빼기 8cm 그러면 어 56이 아닌데 26 26 26 빼기 8cm 했더니 18cm 그죠 18cm 에요 18cm 를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산이 되는 거에요 진동 빼기 8cm 를 했더니 18cm 를 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직각을 맞춰서 직각을 맞춰 그려준 다음에 암홀 자로 지금 진동이 여기를 된 거랑 똑같이 여기 부분을 연결시켜 줄게요 얘랑 이랑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선과 여기선이 같아요 그럼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쟀더니 11cm 11cm 이 선과 이 선을 같이 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요 레글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후두가 포인트인데 지금 레글런 설명하다가 시간이 오래가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 제발 제발 조금만 노트에 달아가도 제가 하는 거 일단 해보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자 여기 산끝부터 여기까지 소매 기장 놓을게요 자 봉제 부분 아쉬운 분들 좀만 계세요 제가 봉제도 조만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봉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고 그냥 패턴 눈으로 보세요 소매통을 얼마나 놓을 건지 얘를 체크를 해 볼게요 쭉 땡겨서 봤더니 16cm 16cm 그러면 뒷판은 17cm 17cm 뒤는 17cm 앞은 15cm 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랑 연결 이렇게 연결 할 거예요 자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 3등분 3등분을 해서 얘랑 얘랑 연결 자 얘가 레글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내린 애랑 연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4cm 내려져 있는 여기랑 쭉 연결을 하고 밑단 2cm짜리 고무줄로 고무줄 앞부분을 빨리 떠볼게요 빨리 떠볼게요 뒷부분 밑단 보다 밑으로 2cm 정도 크게 앞에 부분은 중심에 맞출게요 앞중심 지퍼니까요 지퍼니까 중심 맞출게요 이렇게 놓고 고정 이렇게 위에다 놓고 하는 걸 어려워 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올렸어요 제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밑단 카피 밑단 뒷판이랑 똑같으니까 카피 허리 카피 여기 허리에요 카피 옆선 카피 옆선 여기에 뒷판에 비치는 것만 지금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이 헷갈려요 앞길이 등길이가 같이 놓을 거에요 옆 다트가 없으면 앞길이 앞길이 등길이를 같이 놓을게요 여기에요 등길이 지금 똑같이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뒷목점 나갔던 데 여기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 안 비치는데 여기를 지금 표시를 한 거에요 여기를 지금 표시를 한 거에요 여기 부분을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뒷판을 놓고 지금 오버핏이라든지 똑같아요 이거 계속 헷갈려 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잘 보세요 똑같은 뒷판을 지금 놓고요 제가 밑단 카피했고요 똑같이 카피했어요 이 선 똑같이 카피한 것 뿐이에요 허리선 똑같이 카피했고요 옆선 있죠 뒷판에 뒷판에 옆선 여기 부분을 똑같이 카피했어요 그리고 앞길이 등길이 같아서 등길이랑 앞길이 지금 이 부분이 등길이 부분이에요 등길이 부분이랑 같이 제가 똑같이 놓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꼭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놓고 드롭다든지 그런 거 옆다트가 없는 옷에서는 꼭 이렇게 해요 셔츠도 마찬가지에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A점인 여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완성을 해놓고 여기를 완성을 해놓고 자 앞에 목 부분도 똑같이 팔게요 여기가 목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똑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자 원형의 목부분까지 만들어 놨어요 어 여기서 근데 여기 조금 이따 팔거에요 지금 원형인거고 자 여기가 다 카피를 해놓고 요 A점을 요 점 B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끝에 부분까지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카피를 꼭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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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를 쭉 올려서 B랑 B 이 부분이랑 만나는 곳을 체크를 딱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옆선이 뒷판 옆선이랑 똑같이 카피를 하시는 거예요 뒷판 비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데 제가 뒷판 비치는 걸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진동선도 똑같이 카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암홀도 여기와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여기랑 그려줄게요 자 여기와 여기를 체크 이렇게 여기서 데리고 가서 체크했더니 10 여기도 데리고 왔더니 10 뒷판 여기랑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여기랑 똑같이 카피 자 여기 부분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데 뒷판은 지금 여기에요 뒷판은 지금 비치는 게 거기에요 지금 여기 길이를 똑같이 체크했더니 얘보다 한 1cm 정도 작게 왔기 때문에 얘 평행하게끔 작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뒤에요 뒷판을 지금 비치고 있는 선인데 우리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체크했더니 여기까지 오면 얘랑 똑같이만 평행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앞판은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 또한 마찬가지죠 3등분 여기에서 3등분 하기 전에 연목 2cm 팠어요 후두기 때문에 연목 2cm 팠고 밑으로도 2cm 팔거에요 요렇게 체크 앞에 부분 지퍼 자 지퍼인데 여기 부분 남자면 이 상태로 끝이에요 여자는 가슴 때문에 여기가 들릴 거에요 그죠 들리는데 보통 앞하고 2cm 차이 나는데 2cm까지 하지 말고 1.5cm만 배불림을 살짝 줄게 주면 고무줄이기 때문에 안좋아요 살짝 이렇게 1.5cm 정도 배불림을 이렇게 주시는거에요 자 목 파고 배불림까지 딱 주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등분 정도 곡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 이게 레글럼 패턴이에요 이게 레글럼 패턴 밑단은 2cm로 고무줄 줄 거니까 고무줄 표시 지퍼 지퍼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옆에 웨이프술 주머니 하나가 있는데요 톤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cm 정도 떨어지고요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 정도 10cm 정도 되겠네요 1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할 때 여기가 너무 가까우면 주머니 속지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도 5cm 이상은 올라가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프술 주머니 2인치 얼마나 크기로 했을까요 크기는 15cm 이렇게 웨이프술 주머니도 하나 체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주머니 속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너무 올리면 또 불편하니까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부분 6cm 정도 여기 부분 10cm 정도 여기 부분 2cm 정도 넓이 여기는 15cm 정도 이렇게 될 거고 고무줄이에요 여기도 이 부분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몸판을 이렇게 넓게 떴는데 이 고무줄은 도대체 몇 인치로 고무줄을 넣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몸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몸하고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내 지금 닿는 내 골반 부분이잖아요 이 골반 부분만큼 고무줄을 쓰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골반 부분이 골반이기 때문에 힙보다는 좀 작아요 그러면 힙이 36인치 인치로 치면 36인치 18 한 46cm 정도가 힙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이 조금 작으니까 한 40cm 40cm 정도 40cm 정도의 고무줄로 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0cm 정도의 고무줄 그러니까 20cm 그러니까 80cm 고무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cm 고무줄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끔 패턴에서 몇 프로를 줄여서 뜬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내 둘레랑 고무줄이 그 둘레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고무줄이 이렇게 맞은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여기 입을 때 여기 딱 쪼여져요 고무줄이 20cm 80cm 라고 지금 하면 고무줄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고무줄이 와요 이만큼을 땡길 거라는 거야 이만큼을 땡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무 쪼여지지도 않는 가만히 자연스럽게 만난 데가 80cm이기 때문에 한쪽이 20cm 고무줄을 잘라서 80cm 짜리를 자르면 이만큼 20cm 20cm 정도면 이만큼 땡기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80cm 보다 작아지면 조여져요 골반 있는 데가 조여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골반 둘레를 체크를 해서 고무줄만큼 하는 게 제일 예뻐요 그러면 이만큼 땡겨질 거예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패턴 어떻게 자르나요 기다리세요 패턴 자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고무줄이 34cm 잖아요 그러면 34cm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목부분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산을 그렇게 자꾸 공식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손목 둘레를 재재면 돼요 그만큼만 고무줄 하시면 돼요 내 손목 둘레를 재있더니 보통 6인치 정도 7, 반 정도 17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무줄을 그만큼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레가 해서 둘레에서 몇 프로를 빼서 이런 게 내 손목 둘레만 재면 돼요 고무줄은 그러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무줄은 내 손목 둘레로 재는 만큼만 17cm 두 개 합쳐 33cm 거든요 33cm인데 나는 고무줄은 18cm로 고무줄은 18cm로 고무줄을 잘라서 이렇게 당길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끔 맞아요 내 손목에 딱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방금인데 딸기 아트 어린이집님께서 자르는 것은 어떻게 자르나요 잘라볼게요 자 지금 몸판이 있고 소매가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자 잘라봅시다 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몸판만 정확하게 자를 거예요 몸판만 정확하게 자를 거예요 어? 자 소매 부분을 들어봤더니 소매 부분에 구멍이 뚫렸네요 그래서 소매 부분에 구멍 뚫려져 있는 부분도 종이를 하나 가져와서 종이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 주면 다시 카피를 여기 부분을 비치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를 카피를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패턴을 들어 볼게요 와 이렇게 완성이 똑같이 아까는 구멍이 뚫렸던 데를 다시 메꾸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던 데를 다시 메꿨더니 자 여기도 마저 잘라 볼게요 이렇게 달려요 그러면은 봉제를 할 때 여기를 쭉 박다가 얘를 슉 돌려서 얘랑 이렇게 박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뜨면 레글런 후드 잠퍼가 여기까지는 됐어요 지금부터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10분 동안의 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앞판을 데리고 와서요 앞판을 데리고 와서 자 이렇게 종이 넓은데 앞에 부분에 여유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떨어져서 체크 이렇게 넓은 면적에다가 여기 앞에 부분에 여유가 많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목부분 똑같이 카피 똑같이 카피를 할게요 목부분 카피 자 목부분을 똑같이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됐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돼요 목부분 카피를 했죠 이렇게 자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 중심선을 쭉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 주시고 우리 목 끝 부분이랑 이렇게 직각 이렇게 얘랑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목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얘랑 쭉 그려서 이렇게 쭉 그려서 놓으세요 이 선을 지금 이 선에 이렇게 이 선이랑 맞게끔 이렇게 쉬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온 선을 이렇게 쉬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목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후드는 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선이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여기도 똑같이 6cm를 체크를 해 놓으면 이게 목 옆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었던 거를 이렇게 쉬었다고 보시면 돼요 후드는 이렇게 쉬었어요 자 여기가 옆선이에요 옆선서부터 뒷목까지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였어요 아까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부터 10cm를 체크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뒷목 여기가 앞에 앞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쉬어졌어요 요거 뭐야 요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게 좀 살려도 되고요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선 있죠 뒷목점 끝 있죠 끝에서 똑바로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반인치 1.5 1.5 정도 이렇게 나가서 곡자로 이렇게 뒤통수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뒤통수가 튀어나왔으니까 똑바로가 아니라 살짝 뒤통수가 튀어나왔으니까 1cm 나가서 얘랑 연결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0.5 정도 올라서 이렇게 직각 맞춰 주셔야 돼요 후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후드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후드 크기는 자 여러분들 내가 후드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 목점 목점서부터 이렇게 줄자로 여기까지를 재시면 돼요 목점서부터 이렇게 줄자로 재세요 그랬더니 한 42cm 정도 나올 거예요 목점에서 42cm 니까 우리 목을 팠으니까 여기서부터 목점 목점서부터 42cm만 체크 목점 목점에서 42cm 체크 이렇게 여기 목점서부터 기장을 딱 내가 젠 기장을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랑 여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자 쓸 것도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목점 밑으로 2cm를 내려서 원선에서 2cm보다 내려서 여기랑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데랑 이렇게 곡자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딱 맞춰서 여기랑 직각을 맞춰서 여기랑 만나는데 자 직각을 딱 맞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직각이랑 맞춰서 이렇게 직각이랑 맞춰서 여기랑 딱 만나면 요게 후드에요 꼭 직각을 맞아야 돼요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오케이 목이 차이나처럼 올라온 후드 패턴도 와 선경 지명 내가 그걸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알라엘님께서 물어보셨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름 겨울 특히 잠바 같은 경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지퍼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차이나 비슷하게끔 이렇게 올라온 패턴은 어떻게 뜨는지 지금 물어보신 건데 간단해요 두 가지에요 우리가 후드를 뜰 때 이 패턴 지금 제가 뜬 패턴은 뭐냐면 한 패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부분만 여기 부분만 박음선이 있어요 이 패턴의 문제점은 뭐냐면 옆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옆에가 툭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퍼 패턴 약간의 겨울 점퍼 패턴을 보면 이렇게 안 떠요 위에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더 대줘요 그래서 여기가 납작하게끔 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점퍼를 보시고 후드 점퍼를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거기 부분 어떻게 뜨느냐 지금처럼 똑같이 뜨는 건 맞아요 지금처럼 똑같아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 띠를 얼마나 할 것이냐면 8cm 정도로 띠를 할 거예요 그럼 4cm를 여기 치세요 4cm를 원 만들어 놓고 여기를 치세요 4cm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4cm를 이렇게 쳐 주시고 다시 여기를 잘 자로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얘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 대신에 이쪽에다가 4cm짜리 이렇게 제가 패턴 여기 골씨예요 여기 골씨 부분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10cm 10cm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목이에요 목에서 10cm 올라가서 나치 표시 요 나치가 없으면 후드가 양쪽에 닿을 때 안 돼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 5cm 여기 5cm 10cm 10cm 여기도 10cm 10cm 하나 둘 셋 네 개 4개까지 간 다음에 요만큼 남은 부분 있죠 남은 부분 체크 남은 부분 체크했더니 7cm 그럼 얘도 7cm 여기가 앞쪽이에요 여기가 목쪽이고 골씨로 돼서 그럼 이 넓이가 이렇게 넓이가 있죠 여기다가 대주는 거예요 자 얘를 대는 이유는 뭐냐면 후드가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후드가 납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 때는 요런 식으로 떠줘요 음 보통 근데 겨울 거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뾰족하게 안 돼요 원단이 두꺼우면 여기 볼록 살기 때문에 무조건 요렇게 패턴을 양쪽 옆에 가운데 패턴을 떠줘야 돼요 자 그런 패턴에는 꼭 차이나로 돼서 지퍼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 패턴 앞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는 똑같아요 기본이에요 얘가 자 여기 부분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부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 10cm를 올라올 거예요 10cm를 올라왔어요 10cm를 올라온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놓고요 여기서부터 겹쳐지는데 4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보통은 여기 부분이 더블 여밈이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대부분이 나올 거예요 2cm들 요런 식으로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냉단분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굴려 줄 거예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굴려 주는데 겨울옷이라서 목이 좀 더 넓어져요 바람막이랑 틀리게끔 목이 점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커져요 지금보다 커져요 여기 부분은 똑같이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해요 자 여기 부분에 직각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직각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직각을 맞추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굴려줘요 여기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파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직각을 맞춰주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렇게 굴려줘서 직각을 맞춰줘요 이게 앞에 부분에 올라오면서 후두가 되는 이 패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부분에 2cm로 스티치를 딱 때린 다음에 만약 이 상태로 가든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아까 그냥 튀어나오지 않은 이 상태로 가든 구멍을 뚫어 줘야지 되는데 여기 부분 꺾어지는 부분에 아이렛 끈 넣어야 돼요 그죠 끈 넣어야 되고 여기 부분에 끝부분에서 목부분 여기 부분에 아일렛 구멍 아일렛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에 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넣어줘서 후두가 이 끈이 없으면 여기가 끝부분이 모아지장 붕 뜨기 때문에 끈이 있는 게 예뻐요 그 다음에 후두가 썼는데 후두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더 이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더 빼주셔서 이렇게 여기 더 크게 가야지 돼요 더 크게 가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더 크게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쪽을 내려야 돼요 이쪽을 더 내려서 이렇게 해서 크게 가실 수가 있어요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크게 가실 수 있어요 앞에가 더 튀어나오고 싶은 분은 이렇게도 가서 앞에 부분이 앞에 부분이 여기 부분이 좀 길게 내려오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치면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후두 후두가 두 가지 뾰족하게끔 가는 거 있고 여기가 납작하게 가서 한판 두판 세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동그라나게 갈 수도 있어요 후두가 그것뿐이 없어요 후두가 그것뿐이 없어요 뒷부분에 다트가 넣는 거 있는데 요즘 다트 안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후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둘레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두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쟀어요 그랬더니 25cm가 나왔어요 그 넓이가 얼마냐 내 얼굴 둘레랑 비슷하게끔 나오면 돼요 여기서부터 내 머리 둘레를 쟀더니 보통 55cm 25 55cm 정도 나올 거예요 패턴 만만해 겨울이고 여름이고 오고 팔을 빼고 림파처럼 팔 안 달고 나신데 좀 드롭대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내가 도전해서 떠보겠어 떠보시세요 떠보세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비가 올 거 같다 그러면 가방에다가 수션 넣으세요 그리고 비 온다 묶은 해서 딱 입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쁜 바람마귀 점퍼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서 그래서 봉제는 여러분들이 지퍼 다는 거하고 고무줄 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초초초보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원피스 겁나 예뻐 저한테 배운 학생들하고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각각 만든 옷을 입고 저희가 야외촬영을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도 야외촬영에 가서 만든 옷 입고 한 것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쁜 옷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나가서 한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나도 저거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제가 보고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진짜 예쁜 옷들 지금 막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예뻐 자 검증하고 막 가방 보고 몇 번 가방 보고 막 해서 검증된 옷들 나가서 야외촬영도 했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저 립밤 구독, 좋아요 딱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예쁜 옷들 지금 막 나와요 지금 여름에 시풀하면서 예쁜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구독, 좋아요 꼭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이 궁금한 면은 여기 밑에 천원패턴 가지고 가셔서 받아가지고 패턴 패턴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립밤 나는 그냥 만들래 나이가 많거든 나는 이런 분들 이 밑에 천원패턴 일주일 동안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받아보시고 조금 내 초본데 이것저것 사는 거 좀 귀찮다 라고 하신 분들 그냥 키트 사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저 립밤은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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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